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영리 판변TV의 박한민국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괴물 변제와 하자담보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605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하도국 업체하고 원고는 원청업자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괴 환정됐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A로부터 5세 주택 신축공사를 수급을 했습니다. A가 원청이죠. 최초 원청이죠.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1억 원의 하도국을 주고 대가로 주택 한 채를 대물변제하기로 합니다. 내가 집 한 채 줄 테니까 전기공사 1억짜리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 원청이죠. 건축주. A라는 사람이 원고에게 직접 301호의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것까지 약정을 다 한 거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중공 전 대지에 관해서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공과 지상권을 설정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람은 피고는 A라도 받아야 되죠. 못하게 되자. 사용 승인되지 않은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안 됐어요. 주택에. 안 된 상태에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왜냐하면 주택이 이미 사용 승인이 안 되면 보통 등기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만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면 등기가 바로 됩니다. 건물이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는 2021년 12월 30일에 A로부터 301호에 대해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등기를 이전받고 2022년 1월 18일에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0 유로가 사용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등기도 안 되고 팔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시 원고가 피고. 원래 자기한테 하도 없었던 피고에 대해서 공사대금 달라. 이 주택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한테 소용이 없다. 아무도 안 하고. 처분도 못 하고 아무도 못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주택을 대물변제하기로 해서 등기를 이전을 했는데 해당 건물이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대지 지불에 관한 제한 물건도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게 될 경우에 이 경우에 과연 그러면 변제등으로 봐야 되느냐 변제가 안 됐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변제가 됐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대문을 뭐라고 하냐면 대물변제는 채무의 이행에 가름해서 다른 기별을 현실적으로 한 때에 성립한다.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즉 실제로 돈을 줬을 때 성립하는 계약이죠.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안 됩니다. 등기를 완료하면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즉 소멸했다. 소멸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종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조항이 준용된다. 하자 담보 책임은 6개월 또는 1년 안에 행사해야 되죠. 등기 이전으로 다른 기별가 현실제국으로 제공되었으므로 대물변제로서 유효하고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감액청구권에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 담보 책임 즉 이 땅이 이 주택이 사용 승인도 못 받고 제한물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해제 또는 감액청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하자 담보 책임은 제책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6개월 또는 1년. 즉 대물변제는 현실 제공된 때 성립하는 계약인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경우에 등기 이전 등기 이전이 되면 대물변제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처물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에 관한 문제는 유사한 계약의 담보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고 담보 책임으로써 계약해제 대금 감액 주장할 수 있지만 제책기간 적용도 받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제책기간 적용 때문에 아마 청구할 수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결국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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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